김고은의 서비스 2매치 시작합니다. 3구 준비 김고은 받아내고 있는 수비형의 유나린 초반부터 랠리가 극심하게 이어집니다. 강타! 유나린 선수가 견뎌줘야만 김고은 선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타 서비스를 공격으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고은 선수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이 면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도 롱초부로 지구 전 있는 경기를 조금 해주다가 공격으로 길게도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내주는 유나린 받아줘야 돼요. 롱초부로 끊어줘야 됩니다. 초보로 보내는 유나린 김민정 텁스피 오고 있는데 6득점 연속 공격이나 수비 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김고은 탄하게 버텨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화린 윤화린 ulo 세븐 왼σ 윤화 숙 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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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는 뭐 저도 좋으니까 조금 더 상대를 힘들게 정말 상대 어깨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상대 어깨가 빠질 정도로 끌어올리게끔 연결을 조금 해주면서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빼주는 것도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김고은 백핸드 슬쩍 걷어올립니다. 반격 김고은 예.. 혜연이 이 선수는 핸드킬 예방 맞춰네리 얀 두 분은 롱첩을 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김고은 낮은 공 끌어올립니다. 유나린 공격! 전원! 유나린! 초구에 범치라는 것이 없고요. 한 번 두 번까지 받아주는 김고은입니다. 공격! 다가서 있는 유나린 공격 자세 전환! 이현탁 가져옵니다. 조금 더 지구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팔을 쭉 뻗습니다. 한 번 정도 호앤드의 스매시에서 범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뻗어나가는 스윙면이나 해서 조금 흔들림이 간식 매치를 경험하고 있는 유나린 서비스!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윙이 완전하게 뻗어주지 못하는 범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넉 점차!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고은 공격 전환! 미들 코스로 보내 뒤바뀐 상황! 김고은! 개인 포인트 유나린 서비스! 네트 타고 넘어갔다가 또다 석 점차! 3게임 출발합니다. 김고은의 서비스! 3고! 그렇지! 길게 보내 봅니다! 두 번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석 균형에서 0 대 3 유나린 선수가 점수 찬양을 나섰습니다. 김고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고은! 공격! 공격! 서비스! 그렇네요 스윙을 부드럽게 크게 놀립니다. 3으로 맞섭니다. 윤나린! 아... 나 admitting 인상적인 공격의 유나린 등공 처리 섭돗어요 3대 5 dog 오우요 라크 자 앞서는 유나린의 서비스 아아아아아아아아 다가섭니다 윤화린 3구 등공 처리 아 이걸 어떻게 될지 지켜봅니다 지켜야 돼요 공수의 대결 이번엔 공 잡아줬습니다 윤화린의 공격 김고음 받아 냈고요 짧아지는 양선수의 거리 김고음 한쪽 다가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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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섭니다